저희가 원스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준비를 열심히 해온 게 있는데 혹시 뭘 준비하셨나요? 제가 동화책을 가져왔는디 가져왔는디 그랬는디 어린왕자라는 동화책인데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세요? 이거 되게 안 읽어보신 분 네? 없죠? 저요 아마 거의 다 알지 않을까요?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좋아요 저한테 읽어주는거에요? 네 원스도 같이 들어주시 더 심쿵 그래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래? 몰라요 긴장한데 앉아서 해도 돼요? 쿠션을 안고 해야겠어 그러면 응 모래 언덕을 넘어가던 왕자는 넓은 잔미 꽃밭을 봤지 그랬지 똑같은 꽃이 이렇게나 많다니 내 꽃이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 티티 티티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훌쩍훌쩍 울었어 훌쩍 하지만 내 꽃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이야 라고 내가 벌레도 잡아주고 거깔도 씌워줬으니까 아 아이고 잘했다 그때 여우가 나타났어 와우 여우야 나랑 놀아줘 난 지금 너무 슬퍼 응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어 어린 왕자가 여우를 길들이자 여우는 세상에 하나분인 여우가 됐어 헤어질 때 여우는 비밀을 알려줬지 니 잔미가 소중한 거 마음을 줬기 때문이야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 다음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나는 목이 말랐어 물 마실래? 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걷다가 마침대 우물을 발견했지 아저씨 내일이면 내가 지구에 온 지 1년 되는 날이야 바로 여기에 떨어졌거든 우리 내일 다시 만나 아 저는 다 안 읽었지만 그냥 제가 몇 부분을 골라서 읽었는데 좀 재미없게 읽었죠 아이고 잘했어요 잘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듣고 참 쉽게 잘 수 있게 음 좀 재미없게 읽었어요 지휘가 원수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지휘 목소리 듣고 잠 오게 하려고 어제부터 계속 열심히 어떤 장어를 읽을지 정하고 그랬죠 네 맞아요 아까도 차 안에서도 읽고 대기실에서도 읽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읽어 읽어드렸는데 좀 잠 오지 않았어요 잠온대요 잠온대요 원수 목소리가 들렸으면 여기까지 원수 목소리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장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잠이 온다고 하니까 네